수계표로 안심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산 과정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이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격차를 내주는 겁니다. 표격차를. 다양한 방법의 조작술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먼 거 아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하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 사이에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이 격차를 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원된 것이 바로 전산 조작에 의한 컴퓨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전번에 보셨다시피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에는 정의당하고 더블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강기훈 후보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조작값 25%를 가지고 표를 훔친 다음에 정의당이 60% 먹고 더블당이 40%를 먹었기 때문에 차이캡 그래프인 사전당일이 강기훈 전체가 다 마이너스값 좀 60%를 먹은 정의당은 좀 뚱뚱한 차이캡 더블당은 좀 홀쩡한 차이캡이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해서 작물로 확보해가지고 그 작물를 100장당 60장은 정의당의 여영국이 먹고 100장당 40장은 더블당의 이홍석이 먹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판이 이런 겁니다. 도독질하는 것은 아무리 끊임지 않고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철액들이 한쪽을 몰아주면 한쪽이 이런 불만일 테니까 아이라 너는 100장 가운데 60장 먹고 아예 너는 한 40장 먹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막지 못하면 수개표를 아무리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이름 등장했습니까 지금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방식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뭡니까 그 고도화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만일에 법원이 실물 투표지를 제출하는 요구가 있다면 그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다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점검을은 선거관리 변화가 전산조작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든 선거구에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이용한 규칙을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으로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수단이자 도구인의 규칙 표를 이동시키는 규칙을 선거구마다 다 찾아낸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점검을은 선관위가 전산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로 된 개표가 끝난 상태에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개수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4.15 총선의 재검 표장에서 등장한 모든 투표지들이 다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운 누가 여러분 갈아치웠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3국장 이하 일부 세력들이 여러분들 전부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관계된 겁니다. 이 세력들을 여러분들 쇄신하거나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침북세력과 그대로 잇따라 있는 겁니다. 내란제를 범한 겁니다. 국가의 체제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침북한 윤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의 여러분들 아승교 꼬치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나는 진영이라는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용인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냥 그거는 뭡니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정산 조작을 주력부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는 정거 보전 명령이 들었다면 모든 투표함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이전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표를 이게 정상적인 표입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서 2년 정도 있었던 투표지 나고요. 이런 뭡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표를 뭡니까 빨간 화살표가 있고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있고 이런 투표지들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를 득표소에 맞춰 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겁니다. 통과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인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투표죠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는 사전투표는 인쇄하면 안 되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대한민국 말라이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 쓱어빠진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내 방송이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미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대법관들이 조재현 천대엽 무슨 이동헌 민유숙 김상환 안철상 이게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렇게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 전산을 조작해놓으니까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지역선관위가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가 다 요식행위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 덜너리가 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조작값을 입력해야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분 찍은 사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잖아요. QR코드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종이 한 장가 있죠 그러면 이걸 이발이라고 할 겁니다.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른 상태에서 다 잘리지 않고 하나 남았네요. 사전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이렇게 잘라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빳빳한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인쇄소 인쇄를 해놓으니까 여기 2번 위에가 색이 변조가 됐죠. 붉은색으로 이거는 인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프린트돼야 될 이걸 프린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재인이 받아들인 거고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진짜 투표지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가 이런 상태의 투표지가 2년 정도 투표함 속에 있었는데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냐 수개표하면 안전한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조작용 pc를 통해서 메인 db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를 더해야 된다. 합산해야 된다. 전화 사용하고 팩스 사용하고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조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표를 합산한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 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오송 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면 특이사항만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엑셀 작업을 가지고 선거 분석을 도와주는 제약회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송용 송출 자료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방송 송출용 방송 송출용 자료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방송 송출용이 개표 상황표도 앞서가는 강서구청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둔 것 같다 이야기죠 아까 김오송 님 말씀도 그런 거죠 합산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장을 전량 수개표 작업을 해야 되고 투표지 분리기는 수개표 작업 이후에 개수 확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버의 데이터 저장장치의 저장을 금지해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다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버의 데이터 저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은 뭐죠 아무리 사전투표 수개표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선간이 서버에 송출되는 방송의 개표 득표수는 수개표 현장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개표 방송을 송출되는 개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방송 서버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공동 감시 입력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개표 방송 서버는 선관위가 아닌 제3자 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된다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8회 계속된 만큼 선관위 송출특표수 프로그램 공개 감시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작 서버용 pc 한 대면 모든 결과를 다 위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고해주세요